추성훈 씨의 바로 전 경기 있잖아요. 13kg를 뺐어요. 13kg를 뺐어요. 다이어트 시켜주셔서 너무 고맙잖아. 한 번 해보실래요? 13kg 개체량을 통과하고 나서 몸에 마비를 느낄 정도로 힘들었어요. 그때 몇 개월이었죠? 몇 개월 만에? 제가 지금 빼는 게 한 3개월 정도 걸렸고. 3개월이요?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빼야 해서.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힘들었고요. 그래서 개체하고 나서 이제 거기부터 이게 좀 마비가 돼서 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지고 이게 어떻게든 뭘 먹어야 하니까 그 냉장고에 있는 물까지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갔어요. 잡아서 먹고 여기서 좀 30분 정도 넣으면 이제 물이 이제 조금씩 움직여졌어요. 그때 나랑 붙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. 아, 틀면 돼 있을 때. 틀면 돼 있을 때. 틀면 돼 있을 때. 아, 틀면 돼 있을 때. 아, 틀면 돼 있을 때. 틀면 뭐. 한 방이었니, 한 방. 아니, 그런데. 살만 빼는 건 쉬워요, 솔직히. 아니, 어떻게 그게 쉬워지. 그런데 살만 빼는 건 쉬운데 거기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. 아, 그러니까. 체력 그게 뭐 이제 감각 이런 것도 다.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. 해야, 해야. 또 시합을 해야 하니까 다음 날에. 13개월 이러면 다이어트 한 약 이런 것도 뭐. 아, 안 되죠, 안 되죠. 약을 그거 하면 안 되죠. 예, 예. 당연히 안 되죠. 높잉거리죠. 하루에, 하루에 3번. 하루에 3번. 그러니까 2시간씩 하루에 3번 이렇게 하고. 5시간씩? 그래도 안 먹고 못 먹으면서. 6시간씩. 6시간씩. 예, 그런데 당연히 술 같은 건 절대 안 되고. 물도, 물만 먹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다른 음료수 같은 건 절대 안 되고. 음료수 같은 건 안 되고. 탄산 안 되고. 네, 탄산 안 되고. 그런데 추성훈 씨는 선수니까 할 수 있는 거죠? 일반 사람들이 따라 하시면. 죽어요, 죽어요, 죽어요. 절대. 예, 예, 죽어요. 탈 뺀는데.